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안 델톤 포인트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된 나이야 망실됐습니다 누가 꺼내줬을까요? 그 애 같이 가자 나랑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박문광 우리 집에 있을거야? 봤어?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어? 그 기집애 지금 어딨다고? 너 정말 니가 누군지 모르는구나?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가? 반드시 제거돼야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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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